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국 국회의원이 영유아들의 과도한 조기교육을 금지하는 내용의 영유아 인권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. 강 의원은 최근 유아를 대상으로 영어와 한글, 수학과 과학 등 교과목 위주의 조기교육을 하는 유치원을 가장한 학원이 다수 발견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. 또한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조기사교육이 영유아의 신체와 정서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덧붙였습니다. 이에 따라 영유아의 건강을 해치고 교육불방 등을 심화시키는 사교육 방지를 위해 영유아 인권법 제정 등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 의원은 설명했습니다.